제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종이비행기를 만들어봤습니다. 바로 시작하시죠. 렛츠 위 플레이!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습니다. 우와 이거 날릴 수나 있나? 쿵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어우 무서워.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. 떨어뜨리면 안 돼? 골든 크레셉트! 날아라! 골든! 세상에서 제일 비싼 종이는 어떤 종일까요? 세상에서 제일 비싼 종이? 어 그거 있지 않아? 금박지 이렇게 위에 얹혀지잖아. 그 금박. 그걸로 비행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요즘 금값 엄청 올랐다던데? 피크지 피크. 어 뭐 접게? 해보면 재밌을 거 같은데? 회 4점씩 쓰고 싶습니다. 오 나온다잉? 먹는 금, 식용 금. 12만 8천원. 플렉스 해주세요 플렉스! 주문 완료! 나이스! 휴님 오는 대로 바로 해보겠습니다. 어 왔다. 후님 이거 왔어요 금박! 이게 금박이야? 왜? 왜 이렇게 작아? 뜯어보겠습니다. 언박싱. 언박싱 가겠습니다. 종이. 있다 있다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백매라고? 종이 비행기 컷 만들 수나 있나? 먼저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궁금해. 이게 처음 봐. 생각보다 비싸. 금종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금이다 금 금 금. 짜자잔. 우와 진짜 금이다 진짜 금. 우와 너무 얇은데 근데? 오오오오오오. 이거 숨도 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열만 갖다 대도. 오오오. 보입니까? 오오오. 말도 못해서 지금 마스크 끼고 해야 해. 이걸로 비행기 컷 많이 넣어. 이빨에 붙여볼까? 이빨에 한번 붙이고 스마일 한번 해줄게. 오늘 포니 똥이 완전 황금똥인 것 같은데. 우와 나 아직 똥 안 쌌는데. 책 중에 내 똥은 황금똥 이런 책 있을 거. 예아. I'm Korean rapper. Richest guy. In the world. I have golden teeth. 이게 이빨이 되게 예뻐.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종이비행기를 접냐. 보이시다시피 이걸로 종이비행기를 접는 행위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세계대회의 우승을 가져다 준 크레센트 비행기에다 금을 붙여서 골든 크레센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과정 하나하나가 엄청 섬세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금이 잘 붙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얘도 종이고 얘도 종이잖아요. 금박지 한 장을 한번 붙이는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오 닫지 마. 먼저 그 부분부터. 어디 가. 좋아 성공. 어디 갔어. 콧구멍에 들어간 거면. 어디 갔어. 잠깐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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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콧딱지. 금콧딱지. 두 번째 테스트. 풀을 여기 조금 발라보고 그 위에 한번 얹어 볼게요. 성공. 이야 예쁘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 이게 됩니다. 일단 돼요. 타임랩스. 렛츠고. 좋아요.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. 우와. 우와. 날리는 거 봐. 우와 우와. 우와. 하하하하. 이렇게 골든 종이내기. 완성입니다. 우와 이렇게 반짝반짝 보입니까. 모양을 봤을 때. 오. 좋아요. 진짜. 진짜. 좋아요. 금이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. 생각보다. 그래서. 한번 날려서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. 무서워.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. 떨어뜨리면 안 돼? 무겁습니다. 이거 진짜.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? 그래도 해봅니다. 골든 크레센트. 날아라. 골든. 크레센트. 골든. 크레센트. 크레센트. 안돼. 떨어진 거 아니에요. 금. 떨어지면 주워야 돼. 어디 금 떨어진 거 없지. 성공해야 됩니다. 그래서 경with청소 met. 금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. 그래서 얇으니까 tut닝이 되거든요. 진짜 대면 대박이다. 골든 크레센트. 제발. 돌아와. 오. 써. 됐는데? bulun이야 진짜. 이거 조금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잘하면 막 트리플도 되겠어. 한 번 더. 이거 좀 안정적으로 나는 거 아니야? 나에게. 어? 네. 나에게 나이스 성공 여러분 비록 금 자체를 접진 않았지만 이렇게 진짜 금으로 만든 종이비행기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 이 골든 크레센트 가지고 싶나요? 이거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저 가지고 싶어요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상이 한 달 안에 10만 뷰가 넘으면 댓글 중에 추첨 한 명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크레센트 드릴게요 진짜 금이고요 정말 제가 방금 수작업으로 만든 그 금 크레센트 여러분 댓글로만 응모가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바